비전장! 비전장! 안녕하세요 동원하셨어요? 저로 말하자면 누가 뭐래도 새마을 금고 전소 같습니다 정말 오래전서부터 새마을 금고 여기 저기 저기 여기 와봤는데 여기 동수원 새마을 금고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꿈이라도 한번 1조원 보고싶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응원해주신 덕분에 직원여름을 또 열심히 하신 덕분에 해운원여름을 또 많이 성원해주신 덕분에 동수원 새마을 금고가 1조원을 달성했습니다 예 축하합니다 축하의 박수 크게 여러분 저도 축하의 축하의 마음을 담아서요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즐거우신 시간 되시고 김연자가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감사합니다 많은 박수 보내주세요 이번에는 제 신곡 중에 아이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아 벌써 노래한지 아 올해 50년째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많이 성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신 덕분입니다 아 오랜 세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 동수원 새마을 금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저도 시간 났는 대로 전속가수니까 자주 불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어르신분들 박수 한번 보내세요 오 많으시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제가 가요를 메들이로 준비해봤습니다 같이 불러주실거냐 예 가요 메들입니다 우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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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지 태어라 고향열차 손에 가슴 안고 눈이 아마도 떠오르는 그리윤아이 수원장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로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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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어쩐 지금 그려가 그려가 저렴을 그려가 그려가 내 인생에 기원이란다 못다하니 그 사랑도 계산같으리네 한 세월 막을 수는 없지 않으며 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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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자리에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아요 이 자리에 어 아무도 못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세월 쟋 날 쟋 돌아도 보지 않느냐 날 쏘인 사랑보다 니가 또 약속하도록 한두 번 사랑해 날 보다 또 약속하도록 한 번 더 혼자 난 벽시계를 못 주었는데 저 세월을 고장 놓었네 한 번 더 고장 놓은 벽시계를 못 주었는데 저 세월을 고장 놓었네 고장 놓었네 아니 수원에 노래 잘 하신 분들은 많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 소리를 노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항상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연자가 보내드릴 노래는 무슨 노래인지 아시죠? 네 아모르파티입니다 앞으로도 동성은 새마루 금고가 더욱더 발전하시고 1조라고 말씀하시고 더욱더 많이 달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조라고 말씀드리면 10년도 여러분들 많이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뜻에서 제가 아모르파티 하고 코트를 돌리면 여러분들 큰소리로 함성 부탁드립니다 아셨죠? 가볼게요 연습할게요 연습 아모르파티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같이 크게 한 번 외쳐보겠습니다 혹시 뭐 가셨을지도 모르겠지만 모르겠다 앵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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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는 누구? 김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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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올리십시오 이야 아 당연히 해야죠 아 이렇게 큰 목소리 듣고 제가 갈 수가 없죠 근데 이 무슨 노래 할까? 앵컬 준비 안했거든 뭐 할까요? 수은궁 하라고? 네 그럼 같이 불러줄까요? 네 기쁜둥 수은궁 해도 될까요? 네 하고겠습니다 수은궁 준비됐나? 수은궁 준비가 됐나? 수은궁이 준비됐습니까? 네 준비되면 아무 때나 좀 틀어주시오 자 그리고 우리 김영장 선생님이 휴대폰 불빛을 한번 밝혀주십시오 아 맞아요 맞아요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인 만큼 최고 멋있어요 가요계 역사를 함께 선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듣기로는 집계상 2만 5천명이 모이셨거든요 와 대단하다 2만 5천명의 불빛을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덩수원 새마을 금고 최고야 자 됐다고 합니다 선생님 준비됐습니까? 준비됐나요